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지금 요낙군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계속 지금 요낙군에서 지진이 나는데 5월 28일 새벽에 요낙군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난세이제도 오키나와 근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지금 화하리안 이란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동돼서 일본의 요낙군에서 지진이 나면서 요낙군의 지진은 여러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써 계속 수차로 나고 있죠 26 27 계속 나는데 요낙군의 지진은 결국에는 이게 북진을 하게 됩니다 북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구마모토 지역으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구마모토에서 또 반복해 가지고 다시 또 도쿄를 치기 때문에 또 후지산의 대폭발에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도 지크 우리가 무슨 낭카이 트러프 무슨 낭카이 도랑카이 도카이 사가미 트러프 연동 슈퍼 낭카이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우선 중요한 것은 구마모토의 지진이 날 경우라면 당장 아소산이 큰 폭발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반복되는 겁니다 아소 그 다음에 계속 폭발 하겠죠 아소 폭발한 다음에 에이메현의 이카타 원전 시코쿠에 그 다음에 또 와카야마 나라 아이치 시조카 야마나시 후지산 폭발 사이타마 도쿄 군마 도치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연합 분위기 때문에 대만 대만에서 계속 지진이 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만에 지진이 없는 상황이라면 또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를 봤을 때 대만의 지진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지금 바누아또에서 어제 12시 58분 11초에 또 낮죠 5점이면 강진입니다 5점이 강진이 또 반화되어 났구요 피지에서 지금 또 계속 지금 지진이 어제 27일 두 번 났고 또 5월 28일 오늘 또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또 칠레에서 또 났죠 칠레에 어저께 이키케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키케 그 다음에 칠레 계속 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저는 글쎄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뭐 어쨌든 제가 글쎄요 하여튼 얘기할 걸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실 미국의 지진 상황에 대해서 걱정은 우려는 많이 되는 상황이구요 지금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폭발을 할 확률도 있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 이 워싱턴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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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라든 레이니어 화산 화산이 5개 있습니다 하와이 다음으로 위험한 것이 워싱턴주 바로 이 워싱턴주인데요 이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듯이 워싱턴만 영향이 되는게 아니다 옆에 네바다라든지 그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샌프란시스코 LA 영향을 드렸듯이 특히 샌프란시스코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오리건 쪽에도 계속 최근 지진이 났고 그러면서 시애틀이라든지 그 이 슈퍼 굉장히 강한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워싱턴주에 이 남서부에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80년도 5월 18일에 큰 폭발을 해가지고 57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950미터였던 화산이 2550미터로 지금 줄었어요 400미터가 줄었습니다 얼마나 큰 폭발이었으면은 이 화산의 폭발도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 얘기를 하는 김에 미국에 지금 캘리포니아 지진 얘기하고 캘리포니아 과거의 지진을 보시면은 미국의 1989년도 10월 18일에 6.9의 강진이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에 큰 피해가 있었고요 캘리포니아의 지진이 난 6.9의 지진 이후로 계속해서 여진이 5.1 그러면서 계속 지금 나고 있죠 캘리포니아의 산시 최근와 비슷합니다 산시 중국의 산시의 지진이 났죠 5.4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칭하이라든지 산시 계속 지진이 난 산시의 5.4 또 나죠 참 지진은 반복성입니다 왜 중국하고의 연관성이 있는지 저도 지금 계속 파악 연구 분석 연구 아직은 연구 분석 중인데 어쨌든 지금 산시 여기 보시면 몽골과 산시의 보도 국경 근처에서 또 지진이 나고 계속해서 중국과 연관성을 또 가지면서 올라오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6.9의 강진이 1989년도 10월 18일에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나면서 중국 산시도 지금 나면서 10월 18일 이후로 일본에 지진이 또 납니다 10월 18일 이후로 10일 뒤에 그 27일 날 10일 뒤에 일본에 혼수에서 6.4의 강진이 납니다 결국에는 여기는 미야기현 도쿠지방이죠 그 후쿠시마 뭐 이와떼 그쪽인데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계속 또 혼수에 납니다 6.4 5.3 또 혼수에 나죠 일본에 이와떼 미야기현 이쪽 그러면서 뭐 솔로몬 이 솔로몬의 6.9를 쳤다는 건 남태평양이 이게 결국엔 다 이게 만화와 두지질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수를 또 칩니다 또 미야기현에서 그 후쿠시마 이쪽이 또 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6.9의 강진이도 납니다 여기도 또 역시 미야기현 후쿠시마 뭐 이와떼 근처입니다 또 5.0 5.5 계속 미야기현에서 지금 나죠 5.0 5.5 계속 나는데 혼수 또 여기 5.3 또 미야기현 계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지진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7.4의 강진이 또 나죠 11월 2일 날 아까 10월 18일 날 그 캘리포니아의 6.9의 강진 이후로 계속 나면서 남태평양에 또 지진을 졌다가 그 만화와토라든지 그쪽 라인 솔로몬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혼수 미야기현 후쿠시마 지금 그쪽에서 지금 7.4의 강진 또 6.0 계속 지금 강진이 나는데요 계속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이 샌앤드레아스 단층이 미국 단독 하나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 일본과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7.4의 강진 또 미야기현 또 있죠 후쿠시마에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또 6.0의 강진 계속 지금 미야기현 후쿠시마에서 나는데 보시면은 그 웨스턴 혼슈 여기는 제가 볼 때 이 웨스턴 혼슈면은 이게 또 이 간사이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한번 지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웨스턴 혼슈에서 또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웨스턴 혼슈인데 그렇죠 이 간사이 지역으로 해서 계속 또 이 그 웨스턴 혼슈 아 그렇죠 뭐 정확하게 간사이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게 이 관서 지방하고 거의 가깝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쪽에 이 와카야마 여기 기수도에서 지진이 나죠 또 그다음에 지금 이 그 오사카와 교토 그 다음에 웨스턴 혼슈의 여긴 여기라면은 대충 그 이 오카야마 여기 보이죠 오카야마 히로시마라고 쓰여 있는데 이 오카야마 히로시아 위니까 이 도토리 정도로 보이면 도토리로 보이면 도토리 도토리 헌에서 지진이 나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 도토리에서 지진이 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보십시오 여기 이 위쪽에서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이러면 대한민국과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가 그 캘리포니아의 지진 그거 하나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이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그 캘리포니아 이후의 지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마리아나 제도라든지 그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치치지마 이즈오시마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은 또 여기 사이타마 도쿄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989년도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후지산의 폭발을 우리가 염려하는 단지 지진은 반복성과 화산 역시 반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연관성도 있고요 이 도쿄 수도 지카지진 후지산의 폭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2021년도 현재 5월 28일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 위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면 감사드립니다 자 ㄷㄷ